인천 300만 인천광역시 인천에서 천만 도시로 바꿔준 또 그 시작이 된 오늘을 기념합시다 글로벌화된 도시 우리 연수구가 바로 제외동포청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나서서 찾아 나서는 연수구 천만 도시에 800만 인구를 가진 우리 연수구를 사랑하고 기엄합시다 750만 제외동포와 함께하는 다시 대한민국 세계 초인류도시 인천이 함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천만 도시 천만 도시 이상한ين 희수구 ήταν 그鉄塔 천일 잠잠 제와동포